어? 뭐야? 핵인가? 어? 어 뭐야? 어 뭐야? 왜이래? 어 미친게임 왜이래? 왜이래? 이거? 야 이거 이건 아니지? 아니 나는 처음 당해보는데? 억가만 아니면 좋겠다 잠깐만 여긴가? 옆에인가? 어휴 싱크 임체 캐럭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나? 아휴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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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으이 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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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devoted 밀 understand 어그로워 어그로워 장난 아닌데요? 온 동네에서 번갈아가면서 어그로울 거 같은데? 안 저렴해 안 저렴해 피부로 망치만 우와 여기 다 먹었나? 여기 다 먹었나? 뭐? 뭐야? 파워 스탭이? 오? 이거 2층이에요 아니다 저기네 이렇게 해서 패스했네 여기로 뛰어간다 으악 여기에 30만 앨비티 소리 지리네 아보카도 코스틴 트렌드 다이노 톱브랜드 2층에 있는 매장이 있었나요? 2층에도 하나 있었던거 헷갈리네 1층에만에 다 있었나? 다 1층이야? 여기서부터 돌면 되겠다 여기서부터 돌면 되겠다 여기 하나? 목대율 장착 디어 왜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깜짝이야. 왜 이렇게... 존버가 많아. 아니, 전술적 거점중력이 많아. 여기 다 했다고 떴죠? 아까 떴스? 다스. 코스틴... 아보카도... 톱브랜드... 2층 갔다. 2층 갔다. 다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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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뭐 안 깼지? 코스틴이 어디 있었죠? 코스틴이 어디 있어? 여기가 아보카트 트렌드 위에 2층? 이층? 어 왜이래 또 옷이 한 방향 으흐흐흐흐흐흐흐 아씨 헤드가 맞아? 개옥가네? 개옥가네 개옥가네 아,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개옥가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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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에에에에엉 으흐흐 nya 이건 큰 거 아깝다고 뜯다가 뒤질뻔 와 다행이다 뭐야 타 하나도 없어? 레전드 아 나 다 못했는데? 벨트 벨트로 바꾼게 바보같은 짓이었어 칼질해야되 이제 조졌어 싫어요? 앞에 뭐 있었다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조용히 해 온 동네방네 소문낼거야? 형 지금 곤란해 임마 다시 올라간다 아니씨 총을 쏘지도 않았는데 걸려? 개지리네 잠깐만 여기로 올라가려면 여기로 해서 올라가는게 쉽지 않겠는데요? 쉽지 않겠는데요? 라스트 하나 저쪽에 있다는거잖아 여기가 트렌드고 뭐야 스태프 왜 안차 여기가 트렌드고 여기 있다 펜수고 어디야? 이모컴 치키브릭기 치키브릭기 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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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벅킹 야다 인마 치키브릭이 치키브릭 치키브릭 지하로에서 가자 오우 스테이 안찾아지는거 이거 버그 이거 아 47키로야? 버그가 아니네 그죠? 사이가를 쓰는게 낫겠어 나가 아 어우 빡세다 빡센데? 오케이 됐어 200발을 너무 빨리 낫었어 그냥 내가 막 긁은 건 있거든요 아까 얘 샷 쳐가지고 박도샷으로 막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빨리 빠졌어 소타에 지뢰 있어요 소타에 지뢰 있어요 이모컴으로 가려면 이쪽 맞아? 진짜? 맞네 어 택시 타도 되겠는데요? 소타에 지뢰 소타에 지뢰 Ư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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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뭐야? 택시 없어? 택시가 없어? 택시가 없어 이모컴에 대기있는거 아니야? 택시가 없어 방법이 하나 있긴 해 가방을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모컴 아까 총소리 났어 지금 여기서 이모컴 가는거 아닌 것 같아 나간다 나간다 cg 백패턴차 39,000원 이니까 나쁘진 않아요 엄청 비싼건 아니니까 응 어우 근데 탄도 없는 상태에서 이모컴에 갔는데 누굴 맞닥뜨리면 답도 없거든요 10킬 이비야? 뭐야 아 아 실화야? 이걸 못 죽였다고? 실효가 왜 revive 왜 되고ι 내구도 손 깎기 시작한다 안에 있는 것 같아 난 뒤집기 시작한다 내구도 손 깎아 내구도 손 깎아 내구도 손 깎아 나의구도 손 깎아 내구도 손 깎아 내구도 손 깎아 제가 죽인거 피엠씨에요? 제가 죽인거 피엠씨에요? 벌써 절반 빠졌네요 배를 누르고 와야되나? 빤쎄 한쎄 정도 갖고 오는건 나쁘지 않은거 같아요 이제 깜짝이야 빤쎄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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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 왜 이렇게 맛있지 전체가 전체 레이드 중 1%도 안될거에요 0.1% 가깝지 않을까 여태까지 뛴 레이드 전체를 종합했을때 전체를 좋아한 스트리머 분들도 있어요 인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싫어하는 사람의 대표주사 그래도 짬바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하는거지 뭐 이렇게 하고 탄창을 가져가는게 좋아보이는데요 cms를 올리고 내리고 한번 닦아가지고 다 안나오리나? 어어? 우리 몇킬 남았어? 아직도 9킬? 아직도 9킬이 있을까? 프라엘을 뚫고 작년을 뚫고 내가 그 부분을 뚫고 dest gren다 내가 꼭 써야함 손편한거 들고 어? 안 먹어진다 K팀 어차피 하나만 가져가면 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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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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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괜찮은데... 브로즈리 보시기 답답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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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긴 해요. 못살아 나가는 판이 좀 있어서 그렇지. 밥 하나 씹고... 와... 이마컴 대기하고 있는 애들 있나봐요. 몇 킬 남았어? 6킬? 5킬? 5킬? 4킬? 5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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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해보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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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프 расстанывайся 강아지 뭐야 저거 와 뒤진다 해결 뒤진다 몇마리야 이게 레전드네? 레전드네? 적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갑시다 우와 두 명만 닦으면 다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네 명이 수비하고 있어 우캐브 여기 탈출하다가 줌보당한거 얘가 했나보네 여기서 여기도 당했네요 한 두 명이 아닌데 당한 얘들이 무섭다 무서워 치즈 치즈 드디어 한방위 미션 성공 토탈 20킬짜리 한판이었습니다 나 많이 죽였네 나 많이 죽였네